행정사 실무, 법인의 설립과 운영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행정사 실무,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될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차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공익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행정사분들이 주로 하시는 허가, 허가를 받죠. 주무관청에. 그 허가를 어떻게 받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허가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에서부터 허가를 받아서 법인, 혹시 변경 등기가 되면 그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일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고객들이 왔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해 줄 수 있고 혹시 오시는 고객들 중에 본인 등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본 행정사분들이 하시는 업무 영역을 약간 넓혀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영리 법인 설립 들어가기 전에 법인의 개요로서 법인이 뭔지, 왜 법인을 만들었는지, 법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법인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연에 비해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법인의 설립 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의 설립은 그 양이 많고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이 세 개로 나눠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특히 법인 설립 허가, 주무관층의 특징 이런 것들을 보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을 움직일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이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정관을 기반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정관 변경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관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고, 그 속에서 허가는 어떻게 되며, 어떤 첨부서류를 통해서 받는지 정관에 있는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기본재산의 처분과 고유사업 및 수익사업을 할 때 주무관층은 없어서 허가를 받고 정관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는 법인이 소멸할 때가 옵니다. 소멸. 공익법인 설립 절차를 해산과 청산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공익법인으로 넘어가면 공익법인 설립 절차를 역시 마찬가지로 보는데 이것은 비영리법인에서만 다르게, 비영리법인에서와 다르게 공익법인 설립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요건들과 관련돼서 주무관층으로부터 받아야 될 허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익법인의 추천 신청입니다. 과거에는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통일됐습니다. 이것은 100% 다 보셔야 됩니다. 행정사를 하시는 분들, 실무에서 100% 다 인용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화 혹은 지정기부금단체화 되는 그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임원관리, 재산관리, 사업관리 이 중에 정관 변경과 해산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익법인에서 100%, 거의 100% 다 민법상 부분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임원 재산 사업에 관해서는 공익법인의 특칙으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주로 행정사님들이 허가를 어떻게 이 중에 공익법인 중에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의 개요와 비영리법인의 능력에 관해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차, 저희는 이제 비영리법인의 설립, 더 나아가 공익법인의 설립까지 나아갑니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법인, 둘 다 법인이죠. 그래서 법인이 과연 뭔가? 법인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개념, 그 다음에 그럼 이러한 법인인, 법인이 왜 만들었는가? 법인 제도의 장점, 만들어진 이유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고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비영리법인의 능력. 이렇게 만들어진 법인에게 그럼 과연 어떤 능력까지 이렇게 있고 이 능력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그래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의 정의.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 자연인은 아니죠. 이외의 것으로 법률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되어 법률상 권리 의무 주체가 된 사람의 집단 또는 재산의 집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 만들어진 점에서 자연인에 대비하여, 빗대어, 법인이라고 합니다.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법률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되어. 이것을 우리는 법인격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법인격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에게 부여된 격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풀면 그럼 저것은 뭐냐?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격을 획득했다, 취득했다고 하면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됨을 얘기하고 이것은 곧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자꾸 법률관계, 법률상 이런 말이 나와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게 법률상 권리의 주체다. 이걸 그냥 매매로 바꿔 읽으셔도 됩니다. 매매가 법률행위의 하나니까요. 법률관계도 매매, 거래관계로 바꿔서 읽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좀 더 쉽게는 매매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매매관계의 혹은 거래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그 명의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격을 가지기 위한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자연인은 태어나면 그냥 바로 이 법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죠.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 플러스 그 구성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재단법인은 필수 요소가 재산입니다. 물론 설립자의 일정한 의도와 목적이 있죠. 재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재산의 집단에 법인격이 부여돼서 재단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그 다음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 또는 출현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것을 재단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재단 또는 사단으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구성요소에 따른 법인의 분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성요소가 사람이다. 사단이고 구성요소가 재산이다. 재산이다. 그러면 재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단체에 이제 마지막인 실체에 대해서 법인격이 부여되어야 됩니다. 법인격.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격이 부여될 때 법인이 됩니다. 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법인을 왜 만들었을까? 자연인이 있죠. 권리의무의 주체인 자연인이 있습니다. 민법제 3조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죠. 태어나자 말자.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혼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다가 뭔가 다른 큰 일을 하거나 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뭉칠 수 있죠. 이렇게 뭉칠 수 있습니다. 뭉치면 이렇게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지죠.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체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합니다. 법률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만약에 단체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의 이름으로 전부 다 이 명의를 다 해서 이 명의로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단체, 이 단체의 법인격을 부여해서 이 단체의 명의로 법률 행위를 할 수도 있는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법률 행위를 해서 이루어진 법률 효과가 누구한테 기속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100명이 있다고 예를 들었지만 100명이 다 부동산 계약이나 뭘 할 때 다 도장을 찍을 수 없죠. 그래서 거래에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거래가 불편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의 편리를 위해서 법인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서 법인격이 부여되면 자, 법인격이 부여되면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면 또 거래 관계에서 그 명의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의로.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는 것보다 이 단체 한 사람의 법인 도장 하나로 가름할 수 있죠. 그래서 법인을 만든 이유는 거래 관계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해서 법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법인이 법인에게 어떠한 능력까지 주어질 것이냐. 혹은 자연인에 비해 어떠한 능력까지 제한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법인의 능력. 법인은 정관. 법인의 정관은. 그리고 손으로 감각하는 것은 정관과 질적의 정관은 법인에 대한 혐의 감시 looks on perfect. 일주일에 대한 혐의 감시 정관은 법인입니다.